자, 오재현이 지금 바짝 붙어서 볼 핸들러를 괴롭히는데요. 박경상이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볼을 놓칩니다. 또 한 번의 수비 성공, SK. 원희 지켜냅니다.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는 김훈, 박상권, 김영훈, 그리고 프리머니 뛰고 있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최승진의 시합을 띄네요. 네, 이영원, 석경. 자, 디비의 공격, 김훈. 오른쪽 코너를 봤습니다. 기준이 다시 김훈에게 오른쪽으로, 자, 오버에 한 번 디릭칩니다. 반칙을 유도하는 김훈. 허일영의 반칙. 2번째 김훈. 팀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잘 활용하는 공격도 중요하죠. 이 플루터 슛이 좀 그런 슛들이 많이 나와요. 상대 팀 입장에서 더 허무해지는 거죠. 자, 이준이가 계속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훈이 받고 수비를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김훈 득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슛 부분에서만 좋아지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2연속 안들어갔고 여기서 반칙. 슛 부분에 동전 могутgers rond소가가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